1월 1일 김찬동 생명월일 2000년 2월 11일 닉메이입니다 칸나 닉메이스 코바엘씨 멜드래곤의 드래곤 두인공 고향 안동 감동의 자랑은 아 이거 저라고 해야 돼요? 롤 시작한 계기 중학교 때 한창 유행했었는데 원래 친구랑 서든했었는데 제가 버리고 갈아탔습니다 첫 포지션 다양하게 첫 티어는 어디였어요? 브론즈 사회 프로 데뷔 연도 2020년도 프로를 한 이유? 게임이 좋아서 프로게임을 안 했다면? 공장 나에게 탑이란? 내 자존심 내 성격은? 때때로 달라진다 취미 누워서 유튜브 보기 비상력 비상력 좋아하는 노래? 너의 모든 것이랑 벗기신 숨이랑 야생화 좋아합니다 겨울에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? 겨울한 곡 2 인투데이 언론 하는 거야 쉬는 날 뭐 하는 거지? 방에 있거나 집돌이 롤 말고 다른 좋아하는 게임은? 메이플 좋아하는 유튜버 팡이요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? 메이플 유저라면 다 한 장을 24성 웅배를 띄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프로 생활 중 가장 기억이 남는 순간? 우승했을 때 본인을 상징하는 챔피언? 구엔? 가장 좋아하는 챔피언? 히오라 케넨 가장 좋아하는 스킨? 토끼풀 말파이트 킹밥스입니다 초록색이 가장 희기실은 탁신 피언? 올 재미쓰면서도 재미가 없다 가장 기억이 남는 상대 타? 칸? 싸이온은 너무 잘해서 감명 깊게 봤습니다 진한 소유수? 테디, 커쥬, 비디디, 캐리아 등등? 1위는 지면 2구 탑? 바텀 탑 지금 게임인데 다시 사연? 탑 소위를 너무 낮아져서 4위 되는 것 같아요 골지는 누구죠? 서포터니까요 한사일이 서포지라는 건가요? 와주면 고맙고 상대 오면 빡친다 나의 상점 조용하다 나의 상점 시끄럽다 왜 조용한데 시끄럽죠? 분위기에 좀 따라서 성격이 변해서 딱 조용한 데를 가면 조용히 있는 거죠 시끄러우면 이제 관중이 되는 겁니다 팀 내 리액션과? 허수 자본주의 리액션 다른 공격하는구나? 페이커 돈 벌어 먹고 사는 게 성격이 형 때문이고 멋있잖아요 오랫동안 했는데 아무 논란도 없고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팝 유저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말씀은? 죽더라도 쭈그려주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소환? 롤드컵 우승하기 오랫동안 롤드컵 우승하기 어떤 선수로 기획되고 싶나요? 아 이제 잘할 수 있구나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문장인가요? 중껍마 제가 꺾일 때가 많아서 언제 주로 꺾이나요? 솔랭할 때요 점화, VST 스텔저마 둘 다 들이기 팬들과 해보고 싶으면? 쌍이네? 자주 보면 좋잖아요 오늘 티에만? LA갈비 먹었어요 지금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? 핸드폰? 핸드폰 원래 뒷면이 되게 귀여웠었거든요 근데 다 깨져버렸습니다 오십은 오십다보라면서 들을 생각? 재미있을 생각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에게 한마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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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